일본 규슈 미야자키 공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불발탄이 폭발했습니다. 그것도 활주로 해서요. 추석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미야자키 공항입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더니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장소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비행기 한 대가 이동한 뒤 곧바로 폭발이 일어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폭발 장소에는 가로 7m, 세로 4m, 깊이 1m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공항 측은 즉각 활주로를 폐쇄했고 항공편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경찰과 일본 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불발탄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또 다른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항공기 운항은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